마지막 한 끝자락이라도 그 최선을 다하는 집요함, 그 성실성, 이것이 바로 수능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. 그래요. 시즌 1, 2, 3에서 극강실모, 시즌 4가 이제 발강이 되고 또 개강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OT도 짧게 해드리고 바로 또 해석안이 들어가는데요. 총 3회로 구성되어 있고요. 실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1, 2, 3를 거쳐주시면서 그 퀄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. 결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항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극강의 경험이 수능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,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최종 점검적인 의미를 담았고요. 그리고 10월 학평의 몇 문항의 설정과도 살짝 이용해서 올해 이루어진 6평, 9평, 이런 학평, 모평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요. 그리고 수특이나 수안은 설정 역시 연계해서 문제가 준비되었답니다. 자, 짧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극강의 이 경험은 바로 수능장이 될 것입니다.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. 자, 마지막 3회차로서 최종 점검 확실하게 진행합시다. 자, 계속 갑니다. 고! 끝까지. 감사합니다.